안녕하십니까 프라잉가족 여러분 8월 20일 화요일 모닝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댓글창을 보는데 엔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주 많이 소외되어 있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는 보면 엔터, 2차전지 이런 것들인데 보면 영원한 사양산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또 돌아올 때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2차전지도 최근에 보면 악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악재를 좀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 대선에 그거 때문에 뭐 반등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막 이렇게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들이 더 있을까에 대한 약간 고민은 들어요 엔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2분기 실적 끝났고 이제 BTS 완전체 복귀 그리고 이버스 유료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엔터 섹터의 모멘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분위기 싸하게 정말 분위기 싸하게 끝났어요 특히나 전가후약일 때가 제일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좋았는데 우리 시장 빠질 때 뭔가 줬다 뺏는 그런 느낌 제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주면서 국내 시장도 어제 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보다 우리는 선방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텨준 건데 역시나 S&P500과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면서 진짜 세죠 미국 시장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우리 지수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 은봉을 커버를 못하고 있거든요 8월 2일 날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7월 중순까지 지금 커버했어요 세요 네 전세계 증시에 돈이 다 여기로 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수도 사실 S&P500은 거의 정고점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그나마 좀 덜 했고 다우도 뭐 사실 정고점 부근까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 꽤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주도주였고 나만 간다 나만 좋다 그 다음에 TSMC를 보면 두 종목이 제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TSMC는 이 갭을 못 뚫고 있어요 이 갭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메워야 되는데 오... 엔비디아가 훨씬 셉니다 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실 TSMC가 좀 더 셌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어제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골드만삭스가 요새 좀 잘 맞아요 골드만삭스가 블랙을 출시 지연으로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이제 IR 결국 이제 항상 엔비디아의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는 IR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뭐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있다면 결국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어제 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갭을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확 메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130달러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35달러 수준이 거의 정고점이거든요 종가로는 그러면 사실 5달러 남았습니다 정고점까지 이 은봉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한데 요 은봉과 요 은봉 저는 이제 좀 그거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은봉에 대해서는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와 확실히 셉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메타 같은 것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메타도 거의 뭐 좋죠 메타도 거의 신고가 부금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세다 상대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보면 어제 엔비디아가 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요 지금 매물대 레벨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위에도 갭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뭐 엔비디아가 실적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어제 제가 요 양봉 하루만에 깬 건 상당히 약한 거다 일단 요런 긍정적인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빠르게 깨버리는 거 요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때도 양봉 나오고 이틀 만에 깨버렸죠 요것도 양봉 나오고 하루만에 깨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에너지 자체가 약한 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수익이 딱 나는 순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족 여러분이 뭔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뭔가 시장의 돈은 좀 이런 어떤 선택적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은 더디죠 지금 회복이 계속 더디고 갬 못 메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네 뭐 나스닥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S&P500 같은 것들은 어우 너무 막 세잖아요 갭으로도 막 상승하고 결국 이런 이제 갭들을 만들어서 상승을 했는데 요런 갭들이 이제 지지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2주 전에 이제 하락을 대폭 크게 하지 않습니까 큰 폭의 어떤 폭락이라고 하는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자 2주 전 저점에서의 종목별 상승폭을 보시면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그냥 다릅니다 예 달라요 내가 주도주다 근데 주도주가 처음에 갈 때는 다른 아이들도 다 멱살 잡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멱살 잡고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거 뭐 좀 있는 상황이고 그냥 혼자 독주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빅스 먼저 볼게요 빅스는 어제 14.8 레벨이었는데 14.65 네 6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되게 저점 레벨이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를 본다면 12.77 그러니까 12레벨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여전히 룸은 있어요 뭐 한 2 정도 근데 여전히 위로도 좀 아직 대선의 불확실성이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그 변동성 레벨은 약간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일단 최근에 어제 제가 이제 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지지를 받는다 520선 제가 원래 차트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를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거 아니고 지향 왜냐하면 그러면은 차트를 자꾸 보게 되면 좀 게을러져요 네 게을러져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환율은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전망을 아무리 하더라도 네 뭔가 그 차트가 좀 말을 해주는 게 되게 많아서 어쨌든 그 달러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521선을 거의 깬 적이 없고 23년부터 그러면 요 레벨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 높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원화의 강세가 전환이 됐다가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뭔가 제가 볼 땐 잭슨홀에서 정말 뭐 비두기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 좀 금리의 괴리 그런 부분들이 좀 좁혀지면서 약간 521선을 깰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 금리 지금까지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521선인데요 제가 이걸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한 3레벨 정도로 네 요 맨 밑에 지지선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이 521선을 뚫기 시작했냐 결국 이제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 좀 종료되는 그런 어떤 구간에서의 521선 위로의 상승이 있었고 한 번 제대로 튀었죠 이게 이제 거의 금리 인상에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나올 때 그때가 이제 피크를 찍고 지금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 어떤 상승 레벨에서의 상승 채널 하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그 상승 채널 하에서의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박스권 하도 안을 터치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약간 변곡점이잖아요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 시기였고 그 고금리를 유지했던 시기고 이번에 이제 9월 FMC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하로 어떤 통화 정책 자체의 기조가 바뀌는 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잘 봐야죠 이 변곡점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그동안에 상승 채널을 유지했던 이 521선을 기조적으로 트렌디하게 깰 거냐 그거를 저는 좀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시장의 스타일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였던 구간에서의 시장의 스타일 예를 들어 수출주들이 잘 됐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은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판단해야죠 시장의 어떤 그 스타일 그러니까 뭐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수출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환율도 이제는 좀 봐야 되는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9월에 금리나 기조로 FOMC가 변경이 된다면 사실 이걸 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 521선을 뚫었던 상승 채널이 결국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 하에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다시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팬데믹 구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시면 주봉상으로 요렇게 장기입형선 요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장기입형선 레벨을 뚫고 내려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좀 못한다라는 그건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버텨주고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고 미국만 먼저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돈은 제가 항상 금리라는 것은 중력이다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자성 역할을 한다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돈은 빨아들여지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라면 우리가 지금 환율이 약세의 어떤 채널 안에서 있었던 것이 좀 강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다만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침체에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계속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는 환율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뭐 달러원 환율도 봐야 되겠지만 엔도 좀 봐야죠 봐야 되고 일단 확실히 우리나라는 지금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수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천만 원을 주고 너 지금 투자해봐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 놈한테 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센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는 확실히 저는 특별하게 이제 코스피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결국 이 상위주들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뭔가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반도체 너무 약해요 그게 좀 아쉽죠 외국인들도 막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결국 탑2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보통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에 가장 좀 앞에 있는 친구들이고 시청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수가 어제처럼 막 이제 또 급락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종목장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가족 여러분 수급을 보면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특히나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 모두 다 발표된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쏠리는 쪽을 명확하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이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리고 올해 많이 오르지 않았던 2분기 실적의 호전주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코리아 FT 같은 거 코리아 FT 네 이거는 이제 1분기에 실망감으로 빠졌었고 다시 지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섹터를 형성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를 지금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데이터로 보자면 지금 내수나 수출에서 보시면은 지금 친환경차 전체는 수출에서도 역성장 내수에서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보시면 그 중에서 내수에서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는 거 하이브리드 나머지는 사실 평균은 깎아먹는 아이들이죠 평균은 얘가 다 맞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친환경차 중에 그래서 특히나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잘 안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차종은 다 역성장하고 있는데 에너지원은 하이브리드만 지금 내수나 수출 모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쪽으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전기차 화재의 대체제로도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연비도 사실 좋아요 제가 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연비를 얘기하면 주변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0만원 넣고 한 달 제가 탄다 그러니까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그래서 되게 하이브리드 차 제가 타는데 딱 거의 9만 5천원 정도 주유를 하면 딱 천 키로 정도 나와요 천 키로를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주유도 가끔 한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번씩 하니까 사실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충전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차를 살 때도 하이브리드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은 2분기의 숫자도 또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 뭐 코리아FT 아니면 세방전지 그 다음에 한국단자 자 한국단자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윗고리 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을 지금 잘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도 실적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세방전지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침체 위기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자동차 부품은 갈 수가 없죠 근데 숫자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아 이쪽은 확실하게 좀 숫자로 보여주는 성장주이구나 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 뭐 이제 피팅 쪽 피팅 쪽 태광이나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1분기에 성광밴드에 비해서 상당히 안 나왔죠 실적이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실적 발표 2레벨 요게 아마 실적 발표 나온 날인 것 같은데 자 요 음봉을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 지금은 안 좋은데 아 이제는 2분기 실적으로 불확실성 해소했고 앞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뭐죠? 그 리포트도 고렇게 코멘트가 나왔고요 일단 요거 수급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썸네일에 말씀드린 허니문 랠리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학바이오 쪽 동아 ST라든지 바이넥스 ST팜 CDMO 쪽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대 쪽으로는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태광 요런 쪽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랑 엔폭스 쪽까지 지금 기관들이 좀 손을 뻗치고 있다 왜냐하면 옆자리 친구가 진메트릭스 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워낙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 트레이딩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메가의 CS라든지 바이텍 매드라든지 진메트릭스 같은 것들을 지금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 다음에 톡신 어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각자 설명을 드린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런 것들 네 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물론 엔비디아 실적도 있지만 그 전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제 엑스놀 미팅인데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장은 항상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시장이 되게 뭐 언나갈 것 같지만 되게 좀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번에 사이드카 나왔을 때 이런 사이드카가 나오고 이런 급락이 나오면 보통은 굉장히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이 되더라 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도 그것은 좀 틀리지 않았죠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통계들이 과거 통계가 좀 참고는 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스놀 미팅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잭스놀 미팅이 끝나면 일주일간의 주가 등량률이 어땠느냐라고 본다면 20년 평균이 0.7% 10년 평균 0.4% 그러면 주목할 것은 결국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았다는 거 그러면 잭스놀 미팅 전까지 시장은 어떤 우려들, 변동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가 오히려 잭스놀 미팅이 끝나고 나면 아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주일간 이제 종료 이후에 일주일간 S&P500의 주가 등량률을 보면 20년 가운데 14번이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14번이 그래서 물론 지금은 대선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반영을 빠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이런 덜컹거리는 구간들 어제처럼 갑자기 N이 움직이고 금리가 이렇게 좀 쏠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잭스놀 미팅을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 결정이 나면 오히려 좀 시장이 편해질 수 있다 다만 뭐 NBDI 실적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잭스놀 미팅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저는 좀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최근 2년 동안 그려왔으니까 명확하게 방향성은 금리의 기조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을 시장은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건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11월 초까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사실 저는 먹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먹구름은 영원히 내 머리 위에 있지 않죠 언젠간 개입니다 그럼 그 언젠가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결국 9월 10월까지는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기업들의 투자 기조 자체도 좀 위축이 되고 대선 구간에는 왜냐하면 주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소비도 약간은 좀 위축된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11월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긴 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 10월을 우리가 잘 견디면 11월에부터는 좀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뭔가 안개가 많이 껴있고 먹구름이 잔뜩 껴있어서 이거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럼 좀 멀리 그러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는 어떻게 될까를 조금 멀리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좀 주도주 위주의 상승을 다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9월 10월에는 다소 변동성은 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가족 여러분 키맨님이 맨날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시골을 안 내려가는데 키맨님은 이제 대구를 내려가시잖아요 한 번도 고향을 내려갈 때 기분 좋게 내려간 적이 없다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게 저도 여름휴가를 제가 가려고 7월부터 계속 시기를 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8월까지 항상 그 시기를 못 잡아가지고 거의 8월 말쯤 이번에도 이제 결국 그 실적 발표 끝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그러고도 결국에 시장은 크게 회복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8, 9, 10월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원래도 이제 10월까지 제가 할로윈데이 전까지는 좀 별로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선이 있을 땐 더 좀 심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 대구가 시골은 아니고요 그 이제 제 얘기는 귀경길 귀경길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9월 10월은 좀 안 좋다 근데 다음에 다음에 5월까지는 상승을 한다 그래서 과거 주가 패턴이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대선 경로의 주가인데 항상 이렇게 좀 덜컹거림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되게 괜찮다 이게 이제 지금 뒤에 혹시 그 아주 연한 연한 어떤 하늘색 보이시죠? 그 연한 하늘색이 이제 9월, 10월이에요 보시면 항상 덜컹거림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22년에도 그랬고 23년 전에도 그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항상 조정 구간 요즘에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땠냐라고 본다면 결국 회복한다는 거죠 좀 회복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조정은 그럼 10월까지 어떤 덜컹거림은 내가 좀 기회로 한번 삼아가지고 내년에 5월까지 한번 허니문 랠리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이게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그 불확실성이 아까 잭슨홀미팅 끝난 것의 불확실성 해소처럼 어떤 정당이 징권을 하든 11월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기조를 보였다 이 랠리는 다음에 5월까지 지속되더라 네 그런 거고 해당 구간의 평균 수익률은 극단을 제거한 거죠 상방 하방을 제거하면은 10% 지수로 10%면은 종목단으로는 뭐 잘 잡으면 30에서 50%는 가능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상승 확률을 보면은 80% 우리가 상승 확률이 사실 반반이라도 지금 좀 빠져있는 구간이고 밸려전 싼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승 확률 80%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단기로는 가족 여러분께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엔 지금은 너무 매크로를 많이 보고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지만 결국 시장은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우리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주도주만 보고 있죠 뭐 주도주 일부 종목들은 보지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싸고 싼 게 널려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못 가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지금 본다는 게 아니죠 시장이 유동성의 어떤 덜컹거림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의 기조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가려져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먹구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제 11월 이후는 저는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 해가 뜨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먹구름만 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속 수급을 보고 주도주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데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지금 본사에서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10시 딱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1월에서 5월 다음 직권기에서의 그 구간이 허니문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대선 직전에 불확실성이 급대화된 시기 요게 항상 좀 좋은 매수기어였다 라고 본다면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9월 10월에 잘 노려서 결국 내년에 허니문 랠리 때 좀 우리가 수익을 급대화하는 전략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지금은 안 좋은 것들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저는 결국 주식을 하는 것은 먹구름 뒤에 햇빛을 보고 가야 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햇빛을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과 그냥 지금 먹구름만 보시는 분과는 굉장히 그 심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 일단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먹구름이 거치려면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모닝라이브에서 계속 제가 주 4일을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어 가족 여러분께 먹구름보다는 햇빛을 좀 이제 뒤로 갈수록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항상 지금 이미 그 기관의 수급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먹구름보다는 햇빛을 좀 보려고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보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은 이 시간인가 아 내일은 8시 50분 네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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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